우리 인생에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공자예요 두 번째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없는 것 그것은 정답이라고 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을까요? 화목한 가정 또 사랑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또 서포트를 받아서 대학까지 졸업하고요 또 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그 아이가 결혼해서 이 손주, 손녀의 재롱을 보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成長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정답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인생 그대로 살려면 부모님은 항상 사이가 좋으셔야만 돼요 또 부모님이 아파서 병들거나 사업이 망해서도 안 되죠 또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몇 년 동안 뒹굴뒹굴거려도 안 돼요 또 결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정년기 그때 꼭 맞춰서 해야 되고요 또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만 바로 임신하고 또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열등감과 또 삶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그처럼 그와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의 정답은 무엇이죠? 바로 길이요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더 편애하고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꿈꾸고 또 내가 계획하는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는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어깨가 축 쳐져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전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아빠는 아이에게 어린이날 새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아이는 손꼽아서 어린이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함께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동네 아는 형이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옆에서 보는데 정말 인형이 쑥쑥하고 잘 뽑히는 거예요 아빠 나도 저거 인형 뽑기 하고 싶어요 아휴 저거 해봤자 안 뽑혀 저 형은 저렇게 뽑히잖아요 하고 싶어요 하도 조르니까 아빠가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해주었죠 결과는 당연히 인형을 뽑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또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한 번 더 하게 해주었어요 결과는 역시 꽝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또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이걸 딱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이번엔 진짜 진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진짜 감이 와요 감이 확실해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 해주려고 하지 않죠 그러자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럼 저 어린이날 자전거 안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형 뽑기 하게 해주세요 너 정말 자전거 필요 없어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그리고 인형 뽑기를 하게 해줬죠 그리고 인형 뽑기를 하게 해줬죠 결과는 당연히 꽝으로 아무것도 뽑지 못했어요 인형도 못 뽑고 자전거도 날리고 그렇게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이 그루미도 도레주 지전차도 이 어린아이 우리에게 보기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참 비슷하게 닮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성공 그 명예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구원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눈앞에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성공이 아니라 救이다는 것을 いつ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생명같이 여기던 그 성공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때입니다 인생을 돌고 돌아서 많은 허송세월이 지난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절대로 돌지 않고 바로 정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바로 빠른 정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일본어로 읽겠습니다 세, 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노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성경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나이 든 노인도 또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 또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내 상황이야 어찌 됐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다 같이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있는 지금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할지라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의 그 짐만 챙기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다시 정리하고 또다시 짓는 일은 엄청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그 성물들을 하나하나 개별대로 포장하고 또 정리하는 것 또 그리고 새로운 장막에서 그것을 똑같이 같은 위치에 진열에 놓는 그 순서들 또 천막을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장소에 다시 천막을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차례대로 또 차질 없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담당자를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일의 순서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참 힘든 여정이 아닐 수 없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삶이 어찌 보면 구질구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삶이 인생을 빙빙 돌지 않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기후를 살피고 먼저 짐을 싸두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순서대로 짐을 꾸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짐을 풀고 그 새로운 곳에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그때까지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약속의 땅인 가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난한 땅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연락은 했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며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항상 저를 보면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종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주위 성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여전히 그 친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친구에게 이 설교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었어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종인아 너 진짜 맞아? 그 영상을 보자마자 종인아 너 진짜 맞아? 대박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진짜 너 받는 거 맞지? 네 本当にあなたに違和ないよね 주위 성수도 안 지키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친구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인아 완전 아멘이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참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 인생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계획했고 내가 꿈꿔왔던 그 삶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구름기둥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는지 왜 지금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아서 불평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나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이 아가피의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렀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 또한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에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만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주가 숨을, 또言うならば 숨이, 다치止まれ, 또言うならば 다치止まればいいんです 때론 그 삶이 뒤처지는 것 같고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답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며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n한 cosmos장과 아니 sandbox밖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쬽 Polize 부를 그 놀라는거에요 종부를 함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